이 노래의 공식 스케줄은 처음인 것 같아요. 킹노래도 아닌, 제일 노래의 공식 스케줄은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. 긴장돼. 디바, yeah. 러비 두 브라. I was perfect. 에브리 에, 오케이. E, E, E. 아우, 오와, 알았다.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, 라는 그 자신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. 뷰타임, 뷰타임 윗. 좀 더 호흡을 빼도 될까?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곡,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들렸으면 좋겠어요. 곡 자체가. Hearing him on his own, on this song, it's pretty dangerous what's about to happen.